아 아 아 아이고 팔자가 우리나라 같은 팔자여 아니 왜 이렇게 남자 만나면 죽어요 이상하게 아이고 과부팔자라 그러지 대답을 해 네 20대부터 만났는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제가 센가봐 어찌된 게 이상하게 몇 번 자면은 신랑이 죽고 왜 두 번째도 죽고 남자 지금 본인이 지금 세 저기 뭐야 세 번째 잡아먹었잖아 네 네 아이고 팔자도 참 과부팔자니 걸고 이렇게 모시란 팔자인데 그걸 본인이 이기고 살잖아 네 아휴 엄마야 네 본인이 일십 대에 죽은 남자 있다 네 그 남자 어 남자가 저기 뭐 방해하는 거 같은데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뭘 어떻게 그 남자 저게 해야지 풀어줘야지 그 남자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언니 만나는 남자마다 다 죽이네 또 있는데 큰일 났네 지금 만나는 사람은 젊은데 어떡한데 연계 만났네 네 연계 만나서 세상에 알콩달콩 살고 싶은데 그 남자 때문에 물어본 거 아녀 네 세상에 얼마나 좋으면 그 남자 좋으면 이렇게 보러 와 없으면 못 사니까 제가 사는 게 힘들어서 혼자 외로운데 어떻게 살아 젊은데 응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 남자 어떻게 좋아 괜찮아요 안 돼요 아니 남자는 착해 착한데 언니가 남자만 만나면 죽으니까 그러는 소리여 어째 이렇게 파 자가 기구하냐 나는 응 응 세상에 어쩌면 좋냐 세상에 그 남자 젊은 남자 죽은 남자가 누구야 옛날에 그 죽은 남자 그 남자가 자꾸 붙어서 언니 자꾸 남자 죽인다 이거 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자 풀어줘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 남자 누구요 아이고 첫 번째 남자지 누구요 첫 번째 남자요 응 너무 좋아해서 그때는 너무 좋아하니까 그 남자가 짧았나 봐 그 남자가 죽었어 응 그 남자가 이렇게 붙는 건가 붙어서 아직 붙어서 이렇게 죽어 봐 아직도 못 떠나는 게 내 옆에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남자를 자꾸 이거 봐 청춘에 죽은 사람이 자꾸 저 간다고 그래 쫓아다니면서 자꾸 신랑이 자꾸 언니 옆에 결혼만 하면 언니 죽이잖아 예 아니 뭐 뭐 살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빨리 가 다 몇 번 하지도 못하고 누가 몇 번도 못했어 그러니까 외롭지 내가 맨날 그러니 어디 남자를 안 만나려고 해서 자꾸 붙여니 어떡해요 또 사자고 하면 또 살아야 돼 이 아줌마야 애도 못 나 내가 네 외로운 팔자야 본인이 응 결혼도 못하고 외로운 팔자인데 뭐 어쩔 수가 없지 뭘 이번에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남자를 풀어줘야지만 본인이 살아 어떻게 좀 해줘 봐요 그럼 응 응 그 남자 풀어주고 그러고선 지대로 살아 연기하고 지대로 연기를 만났구만 그러니까 아유 영대도 이제 힘이 세지만 어떻게 살아야지 인제 저도 혼자는 못 살고 어떻게 외로워서 힘들고 그 남자 좀 풀어줘 풀어야지만 살아